제가 이번에 공연할 작품은 히어데어라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아시아의 여자 무용수들 17명이 출연하게 되는데요 특별한 오브제나 세트가 전혀 있지 않고 사람의 몸 17명의 여자 무용수의 춤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아시아에 많은 원형모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우리 전통 원형모 강강수월회를 차용해서 그 원형모의 패턴 놀이를 하는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가 있다면 전통과 현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지나간 시간들 또 사라진 공간들 이런 것들을 무대에 호출하고 현대의 변화무쌍한 어떤 시간 속에서 변형된 그런 몸들이 다시 한 무대에 같이 배치시키면서 과거와 현재 전통과 현대의 이야기를 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